세계적인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오는 음란물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같은 딥페이크 범죄는 유명 연예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지난해에만 6천 건에 달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이 적발돼 삭제 요청을 받기도 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딥페이크에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을 몰고 다니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이미지가 노출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배우 엠마 왓슨 역시 합성된 가짜 영상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만 합성한 영상물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차단이나 삭제 요청한 성적 영상은 3년 만에 12배 늘어나 6천 건에 달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치인의 공약이나 발언은 가짜 뉴스로 확산돼 유권자 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투표하지 말아낸 바이든 대통령의 허위 전화 목소리가 문제가 됐는데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선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AI 간별반과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편성해 특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돼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 연예계와 정치, 일반인으로까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